네 중동과 이민준입니다 몸값 전달은 누가 하는 거요? 제가 가겠습니다 이 새끼 배짱 있네 안 돼! 나 이거 잘하면 나 뉴욕 보내줘요 아님 헬레이든지 그런 말이 나오냐? 빨리 꺼! 뭐야 한국사야? 한국사야? 야 이 사람아 내가 당신 때문에 총 맞을 뻔한 사람이야! 내려요! 선생님, 마이 택시 드라이버 이제 하필입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, 황수영 내가?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여기서는 뭐 누굴 믿고 말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아무도 안 해두면 내가 왔다 조이제는 총, 총살 빨리! 제가 100불 드리겠습니다 황! 마이 새끼인 것 마이 돈이면 단주 하나 미국 비자 가봅시다 아 괜히 따라왔네